이스라엘 군이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는 하마스 지하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작전 이후 발견한 것 중 최대 규모인데 폭이 3m에 달해서 터널 안으로 차량과 중장비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걸 공개하며 악화된 국제 여론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얼마 전 인재 3명을 5인 사살한 데 이어 이번엔 성당에 있던 비무장한 모녀까지 사살해 교황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중장비로 흙더미를 파헤칩니다. 강철벽은 용접장비로 뚫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이스라엘 남부 에레즈 국경건문소 근처에서 시작해 가자지구로 4km에 이어진 대형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폭 3m 정도의 원형 구조물이 이어졌고 최대 깊이는 50m로 차량도 거뜬히 통과합니다. 터널 책임자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이아 신화르의 친동생이자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한마드 신화르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가 터널에서 차를 운전하는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기습 공격을 위한 신화르의 비밀 작전이라며 군사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인지를 5인 사살한 데 이어 가자지구 성당에 있는 모녀까지 죽여 이번에는 교황까지 비판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설립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장안에 이어 오스틴 국방장관을 이스라엘에 파견해 저강도 군사 작전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